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오케이 이제 민규 갑시다 민규 오 이력이! 민규씨 이력이! 이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이 친구 저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킬링 파트 작사하는 초등학교 친구 이름의 박지혜 너무나도 이거 경험학의 신에서 굉장한 작사가로 이거 못 이긴 것 같아요 활약을 하신 분이죠 스텝스텝 투어 1편에서 도보로 레전드 쇼츠를 아 도보 계속 반복하는 거 아 맞아 이 도보가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제가 성질을 내는 부분에서 근데 그건 승관이가 다 살렸다고 볼 수 있죠 승관이가 다 살렸다고 볼 수 있죠 케미가 좋았어요 두뇌 예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여기 써져 있는데 두뇌가 너무 빨라서 그걸 입이 못 따라갔나 봐요 아 맞죠 맞죠 말을 더듬거림 근데 민규가 두뇌가 진짜 좋아 이게 멤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려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 이름은 박지혜 제일 처음 얘기하긴 했어요 네 한 번 간절히 한 번 간절히 가지긴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걱정할 부분이 있어요 4번 긍정적인 태도 아 왜요 민규씨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긍정적이에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걱정이 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친구를 잘 다독여줄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저의 활동을 보면 네 마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 흡화했어요 사적으로 많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요즘 제일 초초 되는 게 제일 흡화했어요 멤버들의 힘듦을 이해하고 저 혼자 긍정적이었을 때 멤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저는 그 사이 안에서 조율을 하려 그래서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민규씨 닭이 먼저인가요? 알이 먼저인가요? 네 무슨 말이요? 판단적은 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알이 먼저다 왜죠? 왜 알이 먼저죠?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최근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때 어떻게 하셨죠? 네 어버이날 때 뭐 하셨죠? 뭐 하셨죠?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드렸습니까? 얼마 보내드렸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손으로 표시되세요 손으로 실으시면 몇 개 드렸습니다 이게 반장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커피차 간식차 기대해볼 만한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아 이 친구가 간에 기벌 내가 당신의 엄마가 됩니까? 저는 이거를 어머니 아버지께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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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강력한 지금 반장 후보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자 올리시죠 네 올리겠습니다 올리죠 네 올리겠습니다 다 올리네요 무조건 올려야 돼 좋은 후보인 것 같아요 자 부반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반장 아 이 친구 얘기할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타이밍에 저기 부반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부반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내리는 걸로 한번 털어볼까요? 쟤를 네 눈뜬 불면제로 가볼까요? 승관 씨 아 이 이력을 보면 네 개인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아 저도 그래 보이나요? 왜냐면 다 MC 역임을 하셨어요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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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C 나 구조고락 간 MC 전생연분 MC MC MC만 하고 뭐 MC 말고는 1위하고 승관 씨 승관 씨 피디님을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지금 네 민규 씨 프롬트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과자 봉지 좀 치워 이거 제가 먹은 거 아니고 제가 먹다 간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먹다 간 거라고요 아 반장으로서의 아 나눠드렸어요 5억을 저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먹던 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저런 책임감 저런 태도 와 반성한다 솔직함 제가 한 게 아니어도 혼나겠습니다 이야 웃기다 얘가 먹었는데 얘가 먹었는데 얘가 착한 놈 되고 얘가 나쁜 놈 되고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그 앞으로 승관이가 한 게 아니어도 승관이가 한 게 아니어도 승관이가 한 게 아니어도 이제 혼을 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피디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 읽어드릴게요 진행을 트롬도께 잘하지 않음 아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메이저 예능인의 면모를 고잉에서 보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위도 있습니다 자꾸 신선한 컨텐츠를 찾는데 본인은 메트로인 아 항상 고잉 세골팀에서 스포츠를 할 때 과한 승부욕으로 멤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좀 줄여줄 수 있나요? 네 저는 그걸 많이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여전한가요? 혹시 본인이 스포츠를 멤버들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맞아요 판단력이 없네요 저희 눈엔 그저 동호인으로 밖에 전혀 멋있지 않아요 어 잠깐만요 예쁜 말 고운 말 소리 예쁜 말 고운 말 소리 예쁜 말 고운 말 소리 예쁜 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후보 그러면 최종 후보 등록 안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정리해서 최종 후보 두승화 씨 네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아 뭔가 아쉬운데요 아 죄송해요 눈에 좀 슬픔이 있어서 정말 하기 싫으세요? 아 싫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싫지 않잖아 아쉽습니다 근데 혹시 학생 때 기억나시나요? 학생 때 기억나시나요? 그래도 부회장 했었어요 부회장을 했었군요 반장은 좀 안 어울려요 그러면 사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두 반장 자리가 생긴다면 그때 한 번 기회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쉽게 나처럼 성실한 애가 또 아 그럼 너무 성실하지 괜찮습니다 아 다음 친구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 이 친구 자 그럼 디노 씨의 청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노는 어떻습니까? 반장에 대한 어떤 아 저는 이제 14살 때 이제 우리 형들을 만나면서 같이 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형들과 리더들이 돼가는 성장 모든 면모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좋은 부분들을 많이 흡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에 제가 리더 혹은 반장이 된다면 그 모든 걸 총집합한 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에 보면 평이 아주 좋습니다 맞아 평이 평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하다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멤버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 그랬을 때 카리스마를 한번 자 어떻게 떠들고 있어? 난 불과 맞을까 난 불과 맞을까 난 불과 맞을까 난 불과 맞을까 나 어젯밤해 나 조용히 안해 저 뭐야 왜 그래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것들 확 너 엎어 막 그냥 야 잠깐 오 이 정도 카리스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카리스마 없다기보다는 우리 형들이 대면 제 말으로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권력을 남용해서 저희한테 혹시 분풀이를 한다고나 이런 거 제가 분풀이를 할 거면 제가 디노를 추천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만약에 형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미 진작에 분풀이를 했을 겁니다 최근에 디노 씨가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맞아요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심리학적으로 나랑 가장 안 맞는 멤버는 누구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안 맞는 멤버요? 심리학적으로 저에게는 맞춰가는 과정일 뿐 안 맞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장으로서 아주 좋은 답변인데 저는 이때까지 중에 디노 씨가 제일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디노 어떻게 올리는 걸로 할까요? 디노 올리는 걸로 승벌이만 타락한 거야? 승벌이만 타락했네요 저 혹시 반장 출마인가요? 네? 누구요? 반장 출마하네 출마 한 번 해봐도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한 번 반장 출마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진 출마를 해봐도 좋아요 근데 도겸이 아까 읽고 싶은 거 하나 있긴 했었어요 웃겼어 저 사실 반장이란 걸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도겸 씨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굉장히 강하게 울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끝나고 카톡하기 없어요 아 예 없습니다 저희 세게 갑니다 자, 이력 거의 지금 여덟 개가 있습니다 오, 많아 많아 아 많아요 마에스트로 극단 설립 구밀리가 떴다 맨손으로 수박 격파 수박을 격파했어 이거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 난리 납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리 미스터리 있고요 시즌2 곧 나올 겁니다 시즌2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해 머리 쓰는 콘텐츠여도 흥미를 잃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은 이게 판단력과 책임감 근데 잠시만요 왜 머리 쓰는 콘텐츠여도 흥미를 잃지 않고 그걸 왜 적으신 거죠? 그 자체가 도겸에 있는 흥미를 쓰는 게 머리 쓰는 거에 흥미가 없을 거라고 왜 생각하시죠? 자세히 보시면 나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름 계속 쓰고 있던 건데 보이시게 이게 안 쓰고 있는 걸 보여줄 겁니다 도겸 씨 단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위험해요 비밀입니까? 네 네 말해 주십시오 서운한가요? 아니 뭐 서운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표정인데 그러면 넘어가죠 넘어가죠 잘 넘어갑시다 자 말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말이 안 나니까요 서운해 자 단점 슛 비밀 단점을 얘기하면 서운해함 낙오 쓴 것도 혹시 서운해할까 봐 살짝 걱정됨 에이 낙오 쓴 것도 혹시 서운해할까 봐 살짝 걱정됨 저 이제 아 진짜 저는 이제 편하게 말하세요 자 편하게 말해도 됩니까? 아 예 방송이 쓰이지 못해도 괜찮나요? 아 괜찮을걸요? 네 말하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아 못 할 것 같아요 신경이 쓰여서 못 할 것 같아요 단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방송할 때 어쨌든 방송 관련된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된 관련은 없는데 방송된 관련? 오직 방송 관련된 것 같아요 두뇌가 더 빨리 돌았군요 사적인 단점은 나중에 말하시고 아 톤이 톤이 지금 서운한 톤이 지금 나왔습니다 말을 못하겠는데 서운한 톤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사적인 나중에 말하시고 말하시고 반장이 됐는데 멤버들이 서운해하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요 저는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제가 만약에 서운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집에 가서 저들이 집에서 울고 있어요 장문혜의 카톡 보낼 건가요? 고인 촬영하는 날 저 차단하십시오 그 날만 차단을 해요 그 날만 차단하시고 그 날만 차단하시고 다음 날 차단 푸시고 저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요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후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혼자 출마 결정을 하신 이유 저는 사실 고잉 세븐틴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고잉 세븐틴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고잉 세븐틴을 더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도겸이 자진 출마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후보에서 만약에 선택이 안 되면 서운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방송적인 부분은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할까 말까 정해주십시오 네 저는 멤버들 대표에서 아주 이 큰 용기를 내서 나온 겁니다 사실 여기 사람들도 많고 아 네 우리 또 도겸이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분량은 뽑았으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장이 됐을 때만 서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들 아 abi 아 그럼 알려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반장이 됐을 때만 서운하지 않겠다 했어요 야 도겸아 우리 우리 의견 없었어 어머니가 ответ MBA 우리 의견 없었어 많이 해야 his 야 아 이거 속옥 acoustic 자 이렇게 지금 보잉 세븐틴 반장선거 지금 총 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미래가 밝아요 보잉 세븐틴에 상황을 제시하면 우리가 판단력 테스트 같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있을 법한 아 조슈아 예시 있나요? 예시요? 만약에 촬영이 1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세팅 시간 때문에 뭐 딜레이가 돼가지고 중요하지 이거 그런 게 생겼을 때 멤버들을 어떻게 달래 줄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먼저 할 수 있는 분 이 순발록도 봅니다 맞아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시간 딜레이 됐다 네 우리 멤버들한테 하는 얘기 네 아 괜찮냐 그냥 하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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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 연기 오디션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 봤습니다 저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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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휴 하자 분위기를 좀 유하게 끌고 가겠다 아휴 박수윤 씨 저는 일단 상황부터 파악할게요 만약에 지하직에 잘못하면 저는 참석할게요 가자 찍지 말자 잠수 탄다 아 반짝없이 잠수 너무 못 탄다 반짝지대 잘못하면 반짝지대 잘못이라면 잠수를 타겠다 우리 때문에 잘못함이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어 여기 계신 모든 스텝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스텝은요? 어 그거는 제가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세우티가 반장이었습니다 왜요? 책임을 저희가 하는 반장? 매력 있어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반장이 멤버들의 잘못이라면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제작진의 잘못이라면 집에 가겠다 오롯이 아티스트 마음의 선 에스쿱스 저는 한 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멤버들에게 물어보고 각자 원하는 것들을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게끔 식당을 예약해 준다거나 오 똑똑하네 식당 예약해서 쏠 수 있습니까? 에이 그건 네 돈으로 좀 먹다 하하하하 저한테 한 번 해주세요 자 딜레이 됐어요 아 어떡해 한 시간 뭐야 갑자기 왜 딜리된 거야 야스쿠아 한 시간 딜리되는데 뭐 중간에 밥이나 먹을래요? 아 딜리도 딜리된 건 아니고 밥을 어떻게 어디로 먹으러 가 뒤에 촬영 조금 더 내가 땡길게 내가 잘해서 잘 땡길게 오 약간 지금 높게 시작했어요 높게 시작했어요 저거는 뭐 설득 있는데? 아 뒤에 걸 땡길게 해서 설득이 됐어 어디서 많이 듣는 마이도 있네 돼지깔 들어 돼지하고 일단 얘하고 맛있게 먹고 촬영을 싹하고 싹하고 빡 싹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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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빡 아 잘하네 괜찮네 괜찮네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 디씨? 디에이 저는 그냥 멤버들에게 솔직하게 지금은 딜레이 돼서 한 시간 기다릴 수 파괴에 오는 상황이 되는데 기다리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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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뭐야 한 시간이다 집에 갈래? 한 시간이면 운동도 할 수 있는데 나 집에 갈래? 와 대박 아 그러니까 설득해야 돼 이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가자 너네 안 해봐 내리세요 갈게요 너네 좀 잘못했다 재버들에게 쓴소리를 하면요 때때로는 쓴소리를 하는 반장 반장 그치 반장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디노 디노 자 똑같이 해야 돼요 한 시간 딜레이 됐다는데 어떡하지? 아 그냥 해야지 한 시간이야 해야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간다 간다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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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한 시간이면 갈비 먹으러 가자 열심히 좋아 좋아 같이 가자 맛있게 먹고 하는 거야 좋아 좋아 나 열심히 할게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디노가 마르니까 그냥 해야지가 나오네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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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딜레가 된다면 네 아 얘들아 우리 딜레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이렇게 수다 좀 털다가 빨리 좀 가자 넌 수다를 털어 아니 그러면은 니 강냉이를 털어 아니 넌 장기자랑 보여줘 장기자랑 자 한번 보여줘 봐 이때 제가 아이씨 얘 왜 할 거야 넌 빠지고 있어 민규 재밌어 보였어 지금 민균 때는 민균만 하게 냅둬아 어 간다 보면 빠져있어 민규야 개인기 하나 보여줘 개인기 하면 내가 한번 기다려 볼게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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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한 벌스 불러줘 아 시작해 시작해 동정 기준의 마치 치 치 치 아 아 멤버들을 수용할 수 있어 아 나는 근데 이게 딜레이가 됐는데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희생하면서 어 수용할 수 있잖아 딜레이가 돼도 본인이 웃음으로 만들 수 있어 희생정신 희생정신 아 잘 들었고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컨텐츠 촬영 중에 멤버들과의 의견 대립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의견 대립이 났어요 자 이거는 민규부터 가시죠 민규부터 가겠습니다 자 원우랑 우지랑 싸워 원우 우지 원우 우지 대립 한번 해주세요 그냥 어 1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갈비를 먹자 운동을 하고 오자 오케이 오케이 1시간이면 갈비를 먹는 게 나았는데 그러면 일단 갈비를 먹자 예약을 할게 어 가자 가자 애매한 거 우리 안에 택 개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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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민규모 잘 맞습니다 아 좋은 반장이 될 거 같아 어 여기 디노 진짜 뭐가 나갈 수 있는 거야 대립을 진짜 할 거지? 아 네 대립할게요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도겸이랑 승관이가 알겠습니다 도겸이랑 승관이야 도겸이랑 승관이가 형이 잘못했잖아 뭐래 니가 잘못해놓고 니가 서운한 게 니가 왜 서운한데 니가 내 빵 먹었잖아 빵이 아니라면 그때 그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봐 우리가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 어 무슨 일 무슨 일이야 아니 얘가 오늘 잘못했어 어 야 얘가? 넌 형한테 얘가 일단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됐잖아 진짜 서운한 게 나오니까 난 얘랑 못 싸우는 거야 진짜 서운해하잖아 진짜 서운해하잖아 말이 못 할 수 있는 거야 한 장 안 됐어 사장님은 못 하겠다고 그러나 야 너는 못 하겠다며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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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 땡스 너무 너무 야 갑자기 너무 안 좋다 진짜 대립이 있더라도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아 능력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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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정한이 형 맨날 내가 마시려고 내가 밥 먹자고만 하면 안 먹고 약속이 왜 이렇게 많아 먹기 싫어 재밌어 이런 게 난 서운한 거야 그냥 서운해 오 들어와 콥슨 어떻게 해야 돼? 이쪽 여기 조한이 형이랑 수완 싸웠어 그러면 타인에게 넘겨버린다 니가 반장이잖아 리더잖아 반장이 이제 리더한테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치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더 잘하는 사람 나의 관계로 약간 전투시위하겠다 제갈량처럼 어? 판단력이 좋아 자기가 못할 걸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해결할 수 있는 문담을 한다 오 좋은 자세 좋은 선택이었어요 오케이 너네 진짜 사람 가르는 거 아니야 뭐라고 얼추 비슷한 반응을 해줘야지 얼추는 오케이 에스컵스 이제 버논이랑 원우 싸워 오케이 버논이랑 원우 싸워 안경 너무 안 어울린다 아 야 너는 욕이잖아 안경 좀 벗고 다녀 아니 렌즈를 끼고 다녀야 팬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내 눈이 안 보이는 건데 네가 아니 그 정도 노력도 못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난 편하게 해줘 어떻게 할까 에스컵스 아니 너도 못 치고 들어오네? 방관 방관? 방관 쿱스 왜냐하면 아 이거 좀 많이 하시는데요? 싸움은 끼면 안 돼요 감정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자 둘이 둘이 바로 이어서 근데 갑자기 싸워 진짜 바로 이어졌어 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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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고 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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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말려줘 우준이 빨리 말려줘 형 진영 부어줘 나 말리라고? 진영 부어줘 진영 부어줘 진영 진영 부어줘 정상 결혼아 그지마 아 진짜 싸우지마 야 너는 정상 결혼아 정상 결혼아 정상 결혼아 너네 그거 아니야 안 너네 그게 뭐야 아 맞아 싸우지마 안장들이 역할을 똑똑히 해야지 아 이거 진짜 인간이 있어 여기서 제일 웃긴 거 온 줄 알아? 자기 캐릭터 없어서 걱정하는 호시가 제일 웃겨 어간나무 빠져있어 탈락이야 자 호시 씨는 저희가 안 해줄 거니까 말로만 해주세요 만약에 싸운다 자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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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아 싸우지마 형들아 싸우지마 야 호랑이 난 지금 야 호랑이 난 지금 아 마음대로 한 번 아니야 아니야 난 호랑이 아니야 마지막 멤버 중 한 명의 멘트 아무도 안 웃는다면 아무도 안 웃는다면 누구부터 갈까 이번엔 민규 씨부터 가시죠 민규 씨부터 가자 해볼게요 씨부터 시작 일닭일은 기온미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왜 돈 보내버리는 거야? 어 뭐래 뭐래 다른 방법 없어 혹시 딴 거 기옹이 보여줄까 내가 이제 성대모사 너 뭐였던 게 그거야 그냥 원하는 거 있어 성대모사 성대모사 너가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 진짜? 그 이광수님이 재석이 형 부르는 거 해줘 어 알겠어 알겠어 저기 재석이 형 오셨어 응 얼링맨이야 뛰고 있어 어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잘한다 잘한다 웃으면서 짚고 야 나 진짜 민규야 고맙다 재석이 형! 야 콜라보레이션 좋았어 콜라보레이션 좋았어 콜라보레이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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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풀어준다 분위기를 풀어준다 개인기로 풀어준다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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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더하기 1은 기옹이 1 더하기 1은 기옹이 뭐야 뭐야 내가 웃는 거야 야 별로 재미없는데 우는 거 같은데 아니 그 정도로 재미있진 않았잖아 에이브 크루도 우는 왜 행복하잖아 아 미술의 행복과 애써 웃어준다 악천적이다 오케이 명호 1 더하기 1은 기옹이 너 기옹이다 아 아 아 오케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에스쿱스 기라기 2은 기옹이 기라기 2도 기옹이 기라기 2도 기옹이 오 같이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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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받아준다 오 매력 있는데 매력 있는데 이걸 우리 언어 대신 죽어준다 대신 죽어준다 대신 정신 아주 좋아요 죽는 멘트를 본인이 받아서 대신 죽어준다 배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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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꼈어? 슈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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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아무거나 방구 깼어? 방구 깼니? 방구 깼니? 귀엽다 귀여운데? 진짜 귀여운데? 아 그래 진짜 귀여웠어 진정성으로 나가간다 오케이 오케이 진정성 진짜 귀여웠어 오케이 진정성으로 나가간다 제일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았던 호시 어갓남 이번에 시간 많았다 부담스러워 호랑해 호랑해 나는 자격이 없는 거야 자아 성찰을 한다 지금이라도 와도 돼 와도 돼 가도 되겠니? 와도 돼요 자아 성찰을 하는 반장으로 가자 자아 성찰을 한다 내가 부족했어 애드라로 간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마드는 예시들을 해봤고요 네 멤버와 제작진분들에게 한마디씩 이게 공약인가요? 공약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음속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한마디 자 이걸 듣고 우린 바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개인기 보여주셔도 되고 네 이 한마디로 하자면 투표의 영향이 아무튼 재밌으면 됐잖아 고잉사비한테 우리 재밌죠 찍는 건데 저는 이번 촬영하면서 느꼈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반장으로서의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도 촬영하면서 느끼는 거 멤버와 제자지 저는 한 평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자격 없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사퇴 의사를 이렇게 쭈루룩 사퇴하면 민규가 반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기 반장이 됩니다 개인기 반장 이거는 해야 돼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반장이 된다면 진짜 고인 촬영만큼은 화 안 되고 촬영하겠습니다 우와 감동적인 멋있다 멋있다 이거 투표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것 같은데 명호 명호 사실 여태까지 멤버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면서 고인 세븐틴을 했다면 네 제가 반장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이거로 주는 모습도 뭐야 보고 싶어 뭐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너무 궁금한데 나도 나도 너무 궁금해 진짜 보고 싶어요 스스로 스스로 나로 투표하고 싶다 나로 투표하고 싶다 나로 투표할래 네 이야 대단한데 자 다음에 저는 사실 오늘 촬영에서 이런 포커스를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했고요 뭐 반장보다는 반장이 될 사람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반장은 권력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누군가 이 세 분 중에서 반장이 된다면 이 말만 명심하면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사퇱니까? 아 네 저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반장 아 디노는 해야 되는데 아 디노야 아 디노야 아니 디노씨 안장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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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니 먼저 못하겠다고 마이크 먼저 부착해야 돼 안 받아요 나 커피차 쓰기 안 받았다고 내 돈 안 하겠다고 왜왜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게 이미지 잘 지켜왔으면서 반장은 권력입니다 반장은 권력입니다 반장은 권력입니다 반장은 권력입니다 자 농담이에요 자 민규씨 정말 고인 세븐틴으로 저희 세븐틴이 많이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야 개인 팀 개인 팀 저희를 정말 보살펴 주시고 포장해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웃길 수 있게 해주시고 촬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메리 고 메리 고 메리 고 메리 고 앤 겟 세 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투표를 하러 넘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후보 김 민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디노 디에잇 에스쿱스 네 명 중에서 이제 모든 스태프들과 멤버들이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 자 여러분 모두 민규 뽑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민규 뽑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민규 뽑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민규 뽑아주세요 와우 많이 나오네 대표로 시작할게요 자 첫표는 과연? 디노 와 디노 감사합니다 본인표 아니야 본인표? 네 와 디모 디에잇 나 진짜 한 표만 나왔으면 좋겠다 팽팽한데요? 뭐야 디에잇 뭐야 디에잇 앞서 명호 뭐야 명호 뭐야 명호 뭐야 야 왜 그래 소반장 가나요? 팽팽해 팽팽해 화 안되나요 어 뭐야 팽팽해 팽팽 화 안되나요 아 나 한 표만 뽑아도 돼 민규 민규 야 민규 따라간다 디에잇 디에잇 가자 디에잇 소반장 디에잇 소반장 간다 야 생각한 것보다 팽팽하다 민규 오 민정인아 올라와 민규 합점 야 간식 차 뭐 먹지? 민규 와 맛있겠다 핫도그 핫도그 사줘요 핫도그 민규 와 야 야 야 야 야 맞다 민규 와 와 와 와 와 와 이겼다 이겼다 와 와 아 재밌다 박빙이다 우리 박빙 어 어 그만 개인기 나 진짜 맨날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야 개인기 반장 가나요? 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파이팅이야 진짜 오 민규 민규 이겼나 야 오늘 엔딩 개인기다 끝났어요? 아 민규 이겼다 아 뭐야 아 무효표 무효표도 있지 투표회는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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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철한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으로 고잉 세븐틴 촬영에 성실히 임하며 시청자들의 우승과 멤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맞아 복리 증진 반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반장이 될 만한 사람이 반장이 됐네요 맞아 어떠십니까? 소감이 앞으로 저희 멤버들을 잘 이끌어 고잉 세븐틴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개인기 우리 마지막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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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음정기 아 우리가 좀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나 진짜 나 이러면 집 갈 거야 아 나 진짜 나도 하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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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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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죠 우리 스탠리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해 주실게요 오 감정입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뒤에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이 방송은 재밌어야 되니까 윙규 윙규 개인기 너무 잘 보였어요 처음부터 전 팀이 너무 안 보여줄 건데 안 보여줄 건데 뚝심 있게 해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가 기대돼요 내가 세븐틴 반장이었으면 이렇게 춤출 수가 있을 텐데 왜 나를 사퇴를 시켰니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보다니 고잉 대신 고잉 고잉 한 분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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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